아 저 뒤쪽에 이제 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어 딸인줄 알았는데 아들이래요 아들인데 그 알마를 타고 오고 있고 나머지 3마리를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라이딩 준비를 하고 이제 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말이 엄청 좋습니다 등도 좋고 아라비안 호스와 뭐 여러 종류 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썰어버레드를 탄다고 하니까 아주 놀라면서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